대상 수상자를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2012 SPS 슈퍼모델 선발대회 영예 대상은? 대상 5번 김경훈. 5번 김경훈입니다. 자 김경훈. 김경훈 씨. 자 트로피, 트로피 받으시고요. 예 정말 축하드립니다. 작년에 이어서 또 남자분이 대상을 찾을 거예요. 예 사장님 감사드립니다. 네. 자 김경훈 씨. 와 축하드려 제가 아까 마음속에 찍어둔 분이 5번 김경훈 씨였어요. 아니 근데 저도 아까 그랬잖아요. 저 친구는 정말 몸매가 예술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또 이렇게 남자 슈퍼모델이 대상을 차지했습니다. 자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해 주시죠. 엄마 아빠 사랑해요. 예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저희는 내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GOOD